또 강력한 사람이 걸려버렸구만 야 이거 오늘 태가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저라면 하지만 그러지 않도록 해야겠죠 마키 14인데 안전기 반전기 나오고 힐 힐 아 솔직히 저거 마운트 나올 때 살짝 눈치 까긴 했는데 아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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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싸움에 뵙겠습니다. 연깍이 아까 초반에 많이 막혔잖아요 계속 막았으니까 아마 이번판에서 다시 쓸 것 같아 방금 1,2라운드 많이 막혔으니까 3라운드 안 쓰고 이번판부터 다시 쓸 것 같긴 한데 이제 쓰죠 다행이다 왜냐면 연깍을 쓰게 되면 연깍 맞추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 로우가 하이킥을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드라곤오프의 기상킥을 씹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절판이 있어 이거 절판이 있어 앉아있어 이렇게 점수 하시는게 아마 저거 같은데 역할하고 점수 어허 어허 타운 나중에 연깍 나누면은 연깍 맞추, 포킹이 한 번 해볼까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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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4 파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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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기 나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서머 할까 생각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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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슬라이딩 나오는 소리도 있네 나이스 재수죠 이건 완전 운입니다 절대로 노려서 한거 아니고요 만약에 저기서 슬라이딩 같은거 나왔으면 전 죽었죠 연각 슬라이딩 뭐 나올 가능성은 많았어요 기술 재수였습니다 네 좋아요 돌아앉았지만 카운트 안낼까 여기 이렇게 하면 기상키도 찍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멀리 볼 수 있고 슬라이딩 안다네 참 공간이 다 멈췄고 이거 다 끊을까 아저 위에 2 2 2 2 2 2 1 2 2 2 2 2 2 2 2 3 3 3 3 3 4 드라곤오프는 로우의 모든 기술이 부담스러워요 사실 러쉬부터도 그렇고 딜캐가 너무 아프고 썸머솔트도 런 딱하다가 썸머솔트 나오는 경우는 아프군요 아프 어퍼도 막히고 들캐 왼발 오른발 아프고 진짜 꿀의 상성은 로우가 좀 더 유리한 것 같긴 한데 드라곤오프 입장에서는 진짜 조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로우 입장에서는 드라곤오프하면 상성 조금 유리한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드라곤오프 입장에서는 조금이 아니야 거대해 그냥 그니까 내가 내가 로우를 했었던 입장에서는 봐요 로우를 하는 입장에서는 드라곤오프랑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드라곤오프한테 맞으면서 좀 억울한게 있어 약간 좀 그런게 드나봐 생각이 근데 내가 드라곤오프하는데 로우로 만났잖아요 세상 무서울 수가 없어 약간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드라곤오프인데 로우를 만났으면은 편하다 편할 수는 없을까요 마냥 그니까 실력적으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편할 수는 없을까요 근데 로우도 드라곤오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 그니까 막 편하진 않아 왜냐면 살짝 좀 자살, 자살 흔짓을 느끼거든 아 막 저렇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깔끌었거든요 처내기가 아 막았네 아 아 아 아 오케이 plus 까지 뭐라 아 오케 여기까지 민수 저거 상단의 끼가 있어가지고 죽거든요? 1탄은 깔아도 된대? 제가 아까 악마바를 마무리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왜 넣어? 흘렸어야 되는데 좀 아쉽죠? 질러버려요? 이건 픽사리가 아니고 정말로 이걸 질렀어요 아 이거 불다 불다 여기다 한 손 나오고 아 이거 한 번 더 했는데 이렇게 하면 데뷔 별로 안나오죠? 진짜 좋아요 레드 아 여기 나와버렸네 연각하고 저거를 할 수도 있구나 그러네 사기칠만한 플랜이 나오니까 좋은데 어 양손 어 잘 떴다 잘 떴다 어 잘 떴다 잘 떴다 들어오는거 없거든 오타까지 할거니 어 이거 뭔가 점프 스테이스 뭐가 있었는데 구할키인가? 구할키 한 번 더 하신거 아니야? 뭐 뭐하러 하신거 같은데? 뭐가 하나 나왔던 뭐가 하나 더 나왔던거 같아 뭐 뭐 뭐 뭐 으 3. 여행 이렇게 피할 수도 있어요 꼭 100이라는 법은 없어 이제 선택자는 좀 늘어났어요 이제 내가 움직임이 굳으면은 연각을 쓰거나 뭐 다른걸 쓰거나 할 수가 있어 움직임 굳지마 제발 나 와따시 나 이 시국에? 잠깐만 어쨌든 나 굳지마 굳지마 굳신다 이거 아아 이건 좀 아쉽다 이거 내가 타면 안되는 짓을 했어 아까 벽에서 나 강가하고 있었어야 했어 예상 못할건 아니었거든 아이고 걸릴 수 밖에 없어요 눌러버려 나 이정도 개길수 있다라는걸 보여줘요 개길수 있어요 나 바로 막았고 들이게 돌렸다 이따 슬라이딩 한 번 해드려줘 이럴때 이럴때 한 번이지 침착하자 이럴때 한 번이잖아 어 이럴때 한 번입니다 나이스 대박 대박입니다 좋았어 이번판까지만 잘하면 됩니다 이번판까지는 여기서 지면은 말이 안돼요 익살났구나 딱 걸렸다는 점 익살났다 나이스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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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콤보 들어갔으면 진짜 멋있었을텐데 막아주셨는데 방금 막았는데 여기서 터지지면 안 돼요 게임 터지지면 안 돼요 터지지면 안 돼요 됐어 여기까지만 해 이위 이유 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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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군요 방탄소년단 막탄소년단 좋던 중 상당히 여쭤나 카툴거 보고 환부력 오케이 에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해주죠 오케이 나쁘잖아 커맨드 삐까 바로 뒤에 왼손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캐릭터를 되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올라운드 하시잖아 아 이거까지 넣을 수도 없네 까비 돌려요 시점 아 까비 안깝죠 아 근데 이걸 내가 왜 했을까 이거 씨 내가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왜 자꾸 할까 이 정도로 내가 손에 입어가지고 아주 기상퉁이죠 동 짭 사단 받은 게 없죠 확보기요 들어오는 거 나 쳐낼 거야 아파 잘 아파 오케이 들어온 거 같아 맨날 후회한다 후회도 이 정도 후회가 없다 진짜 맨날 후회한다 맨날 후회 여튼 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어 계속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직접적으로 옆에서 간섭 받으면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절대로 안 고쳐져요 이거 이거 이기어 세입 세입 썸머쏠 아우 씨 닫지나 레이즈도 아니고 더 좋다 와 와 잽을 맞았어 맞아가지고 맞아가지고 뒷돌로 윌 에피아 바삭 이어 가 나는 아파 세입 이납 이납 에피아 이납 ζ 그리고 그게 안 돼요 그럼 안돼요 오케이 8킥 파트 났었고 이게 각이 안나와 1-1-2 1-1 1-1 1-1 2-1 2-1 2-1 3-1 3 5 5 어 반전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드라 반전기 재반전기 못 썼나? 아 이거 안되지 안되는거 알면서 왜그래 대박 이게 카운터 맞지? 아 이리와 어 앉아있어 양잡했는데 아 벽을 잘못보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닌가 아이고 저기서 짠손 칠 이유가 없는데 짠손 내가 되게 쓸데없이 짠손을 써요 슬라이즈 걸다가도 슬라이즈 스탭중에 짠손 나가고 그러거든 모르겠어 이게 이상한 습관들 많아 일수업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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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위해 부인고아야들 이브올라이브올라이브올라이블나 칠컬ska이라이브올라이브올라이블나 유일한 실제 네. 어이구는... 어이구는... 저게 맞나오면 내 고지가 얼마 안남았다 항상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하네 유지를 할 수는 없네 진짜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는게 어디야 양발을 입는데 흘러버렸다 양발을 입는데 흘러버렸다 양발을 입는데 흘러버렸다 양발 양발 오케이 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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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 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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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 안 나와? 오케이 프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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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그래 그 연각이 계속 맞잖아요 그 연각이 겁나 계속 뭐냐 로무한테 어쩔 수 없이 타격이 가 아예 못막을 순 없어 그래도 맞추긴 맞춰 그러니까 악착같이 연각을 써 그러면 로우 입장에서는 오씨 이거 뭐지? 이러면서 지 혼자 말려서 죽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막히잖아 운이든 실력이든 어떻게든 막히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드라가 말려요 아 아 쩔었다 아 뭐야 나 두번 이기해야지 올라가? 아 아 아 아 아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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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뭐 뭐 렉이 몰려 어 이거 당황스러울 수 있겠는데? 어 뭐야 나도 그래 와 서버 백판이죠? 퐁 퐁 퐁 퐁 퐁 퐁 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호프님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 상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게임 왼쪽으로 이렇게 망해가 들어오면 진짜 짠 나거든요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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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어 오픈이 방송된다 이게 왜그런지 datoaal 이거 방금 두 번 정도 끊어짐이 있었잖아 진짜 게임이 그래도 스파보다는 나은데 뭐라 그래야 되나? 잔렉 이런거 없으니까 아 근데 금방 플러스 다행이다 진짜 스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이랑 중국이 매칭이 잡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매칭이 잡혀요 다행이다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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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에이이이이 대신 가드 못했어 아 진짜 가드 했으면은 막히고 1초 안 지나갔으니까 원투받고 게임이 끝나거든요 야씨 설마 대상고를 쓰실 줄이야 설마 대상고를 쓰실 줄이야 아이고 파악이 없는데 이거 라운드 투 파이트 아 아 아 이 으 으 5 그 말 1파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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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심하고 연락 포슨 한 번 더 이러면은 월바운드 아이고 씨앗 어우 다행이다 저거 제대로 때렸으면 게임 끝난 거거든요 사실 내가 튕겨져 나오는 거를 제대로 캐치 못했어 완전히 뒤를 잡았을 때는 스피링 2타 한 다음에 조금 늦게 일대기 하면은 정면 바라봐가지고 뒤져요 그냥 이게 스피링 3타다가 각을 잘못 찍고 그 썸도 하이킹 1타부터 안맞으면 재수 없거든 그래서 나는 스피링 3타 다 써버리거든 2, 2가 안나오고 딴소 까먹었지 아이고 기사킹이 있네 오우 다행이다 아이고 기사킹이 있네 전광이 너무 아까워 아 이것도 어떻게 안 치겠지? 이거 이거 적어도 되나? 오우씨 오키 막았네 나크스텝 못해 어떻게 하는거야 나크스텝 못해 어떻게 하는거야 ㅅㅂ ㅇㅋ 아이고 ㅇㅋ 세퍼레이트는 DRK까지 좋았지 지금은 다운로드 들K가 되게 딱 상황에 낮게 들어가요 잠잠숨이 꼭 안 치시고 이거 좋다 보수는 중단 맞죠 근데 개빡 보수는 중단 맞고 들K 다운로드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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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건가? 근데 그거치곤 너무 성함 맞게 타먹덩 방안하자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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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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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로우가 사귀라가지고 아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얼추하러 가야돼 그럼 저 6시간밖에 못자거든요? 아 6시간이 뭐야 5시간밖에 못자 차가 6시쯤에 있어가지고 첫차다 첫차 타고 가야돼 아 조심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배신이 나가겠거든요 레아 치실려나 round 2 fight 아 아 아 아.. 이건 좀 아까리 이거 안 돌아와 질러 아 이거 원래 지르면 안되는 거거든요? 이거 맞춘건 맞춘건데 지르면 안되는건 다 내가 웃긴거는 내가 말로 또 질러 이랬단 말이야 그정도로 나는 이게 생활화가 됐단 말이지 이러면 안되거든 사실 진짜 아 개념으로 다 찍었습니다 어허 한번 랩하왔네 또 또 또 well 한번더 할거같이 오 어? 잘 막겠네 잘 막다가 계속 연각 어퍼만 잘 막으면 돼 젠장 못 막아 괜찮아 괜찮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러 갈게요